하얀거 은혜 은혜 한참 의사 은혜 은혜 간신히 철이 진출 진짜 개웃긴 게 언니 위에 올려두고 자는 거 진짜 나 근데 짐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언니 깜짝 놀랐어 솔민이하고 와 저 언니 뭐지 이러면서 멋쟁이네 눈이 열립니다 지하 3층 나가갑니다 으 문이 날치입니다 음 으 으 으 으 으 지하 차측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